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있어. 맨솔 냄새나. 입술에서. 나는 내 여자친구가 건강했으면 좋겠어. 내 여자친구가 건강했으면 좋겠어. 그래서 나는 네 건강을 생각해서. 이렇게 전자담배를. 전자담배를. 만들었어. 와, 진짜. 나 미치겠다. 진짜. 깐죽 1등이야. 야, 이거 기찬아. 졌다, 졌어. 나 엉덩이 있어. 어떤 방향에서도. 소민아, 잘 봐. 안 나와. 무슨 향이야? 향도 여기 엑스레이신데. 여기. 여기 커피향. 여기 박하영 무향 이렇게. 이렇게 해서 항상 건강하라고. 고마워, 희철아. 건강 지키고. 정말 디테일이 최고인 것 같아. 정말 여기서 멋있어. 건강 지켜. 응. 응. 정답. 아카시아껌 하나 딱 씹어주면 이제. 인낵을 싹 가시고. 좋은데. 아카시아껌 모르는 사람도 있어, 여기. 아카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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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좋은 향기 나던데. 아. 아. 담배 종류별로 먹는 게. 정답. 정답. 너 진짜. 정답이야,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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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지는 아는데. 맞아요. 아. 아. 가위를 거의 다는 거야. 야 이게 가위내는 게 습관인 사람은 이게. 아. 거기까지만 해. 거기까지만 해. 김희철. 김희철 12주 연속 담배드린. 야. 12주 연속. 야. 야 이제 그만하자. 사람들이 뭐라 그래. 아 나 모르겠다. 정답. 사랑하는 사람과. 시원하게 가자 시원하게 시원하게. 베란다 가서 딱. 서로 눈을 마주치고. 딱 맞담배. 아니야 아니야. 오빠. 오빠 스케줄 내일 몇 시에 있길래? 야 미안한데. 남자 역할 좀 해. 여자를 데리고 나왔으면. 니가 남자 역할을 좀 하라고. 야 지가 그치.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. 니가 남자 역할을 하면. 나 왜 항상 여자 역할을 하는지. 아유. 지금이네. 김희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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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스캔들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. 스캔들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. 당당하게. 딱 주민들은 좀 멋있게 꺼내면 스무 살이니까. 주민들은 좀 꺼내면 짱. 말보로 두갑이요. 아니야. 야. 근데 담배는 우리 담배를 안 피는 희철이만 가능한 겁니다. 난 딱 담배를 안 피는 여자이기 때문에. 나도 안 피는데. 그래서 담배 드립을 침해서. 우리가 급여를 더. 급여를 더. 여성 알 얘기예요. 우리 아는 형이 금연 홍보대사 할 거야. 응.